평양냉면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네, 방랑하는 방랑자 윤두준 은둔하는 운둔자 손동훈입니다 오늘은 영주 여행 중인데요 평양냉면 웬니락께서 여기서 또 유명한 평양냉면집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렇게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평양냉면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육향, 국물에서 나는 육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그거를 텀블러 같은데 싸다니고 싶을 정도로 아, 정말요? 그 정도예요? 네, 너무 좋아하는데 저 때문에 또 입문을 어느 정도 하셨잖아요 거기서 또 어느 정도 입문에 성공하셨고 또 저희 매니저 이켄이 형 저 때문에 그래도 맛을 좀 들이셨어요 아, 그래요? 평양냉면을 다시 한 번 또 입맛이 많이 바뀌어질 수도 있겠네요 저는 또 이제 많이 적응이 돼서 평양냉면을 좋아합니다 보통 평양냉면 하면 약간 삼삼한 맛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되겠어요 오히려 자극적이지 않나요? 계속 먹다 보면 감칠맛이 폭발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곳 영주 서부냉면 어떤 맛의 형연이 펼쳐질지 기대하며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뒤집어서 내일 딱 사진관까지 가면 브이로그 2편에 밥두신 1편에 영주까지 하면 조금 늦었으면 안 늦어져요 안 늦어져요 진짜예요, 여기? 저도 한번 양념이 과하지 않아 5시에 문 닫아요? 못 가겠는데? 양념이 양념이 삼삼하니 제가 좋아하는 불고기 스타일이다 음 그러네 소고기 우스라서 조미료랑 음 아, 요리 좋다 음 입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야 국물 매니아는 다르네 국물이 보약이에요 국물, 나 많이 먹었어 그 국물은 이제 못 먹잖아 아니지 아 와 미쳤다 야 또 해왕릉면 한번 우리 동훈씨의 추천으로 한번 같이 먹어봤는데 아 좋았습니다 아주 정성스러웠고 해왕릉면 맛있게 먹어봤고 야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밥두준 컨텐츠 우리 동훈씨 함께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도 한번 또 가실까요? 저는 뭐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니까 밥 두동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이제 혼자는 안 찍고 밥 두동으로 그 마지막이 옥상에서 지금 그 밥두준 네, 그 냉메을 먹었죠 옥상 한번 가셔야죠 아니, 좋죠 옥상에서 편향이면 저기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한번 가실까요? 아 매워요 아 매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식사 하시고요 아 하시죠 네, 여러분들 맛있는 식사 하시고 괜찮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식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같아 엄청 맵다 네 영주 선비세상 가기 전 아침입니다 네 아침 현재 지금 9시 첫 끼 순댓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중간에 들어가서 나와서 돌아서 아니면 이거 밀고 하기 좀 그러니까 나레이션으로 들어갈까? 그냥 스트로트 그냥 여기 왔다 오픈 언제 하고 저희가 하나하나 체험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오시고 여기 선비세상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다 자, 저희가 아침으로 또 순대국밥집을 왔는데 네 순대국밥집에 아주 지금 참들이 아주 좋습니다 깔끔해요 아주 깔끔하고 정갈하고 새우젓 가락이고요 저는 주로 국물 한번 들어가요 새우젓으로 가면 순대국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식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미리 전날 출발해서 영주 좀 둘러보고 내일 본격적인 영상을 촬영할 건데 아 좋네요 휴게소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 누구시지? 어? 저 일단 가보실까요? 동원씨 아니에요? 어? 어? 어쩐일이에요 여기에요? 저 여기 날씨가 좋아가지고 앉으세요 아 예 치약주개소까지 어쩐일이에요? 일단 뭐 인사를 좀 드릴까요? 방랑자 채널 통해서 이렇게 함께 여행을 떠나게 돼서 네 너무 영광이고 네 오늘 날씨가 참 맑아요 날씨 맑죠 어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이런 진행도 처음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어색하지만 오늘 우리 너 스타일대로 해 어 오케이 너가 하지 않은데도 다 할게 또 방랑자 브이로그 어 그거를 제가 또 한 3회분을 뽑을 생각으로 왔고 이렇게 섭외를 해 주신 만큼 저는 또 제 할 일을 제 목소리를 속독해내고 갈 예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구성이나 이런 거는 부탁을 안 드렸는데 네네네 또 이런 거까지 다 미리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네 한 3회 한 10분짜리로 한 3회 3회 안 나오면 삐질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뭐 그렇진 않은데 제가 뭐 이제 더 노력해야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것도 쓸 수 있어 돌려 돌려 이야 이렇게 또 선비야상 저희 지금 어디 가냐면 어 약간 근데 이, 화면 구두 오늘 배틀트립 라오스인데? 옷이 허옇고 이런 옷만큼은 못쓰는 캔지 라오스 오늘 배틀트립 라오스 오늘 배틀트립 라오스